이 녀석의 일정 이건 무슨 게임이니까? 시작해보려고 하십니다 출구로 이동 아아아아 어허! 아아아아! 아어어 오오오오오오 햄피치니 코아 아냐세요? 제가 한판하고 끝나는거야? 아 잠깐만 리방없어? 로스트 알겠으니 깐판 더해 일로와 너무 빨리 끝났어 고시나리 치고 너무 빨리 끝났어 목표물 6개를 주세요 쐈잖아 아 젠장 어 그런거 같긴 한데 에피미니게임즈가 더 난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해변으로 가라 다 왔죠 끝 뭔가 숙성 숙성 그거 같은데 유원 이게 뭐야 못누르라는게 뭐야? 나 왜 죽은거야? 에 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아니 뭐 뜬금없이 뜬금없이 그냥 뭘하러 이렇게 나오고 그냥 죽는거야? 네 올바른 단어 뭔데? 아니 올바른 단어가 뭔데 도대체 피중에서 싸워라 난 터모 죽어아하핏 에헤헤핰 아헤헤헤헤헤 근데 죽었다 아오케 잊었어요 근데 이런거는 잘한다고 생산이 피하세요 손쌤 네 아하핫 죽은뻔 했다 아 이런거는 피해줘야지 그니까 삐다 머리를 날려 머리를 날려 머리를 날려 어떻게 날리는거야 아니 어떻게 날리는건지 저것도 알려주고 하던가 뭔데 도대체 머리를 어디쌌는데 잠깐만 나 근데 목밖에 없어 잠깐만 나 목밖에 없어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다들 목밖에 없어 어 됐다 이런 적이 없구만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정신 하나도 없다 정신 하나도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신 하나도 없네 뭐야 아니 눌렀는데 왜 아니 눌렀는데 왜 진거야 옥수타임이 또 뭐야 또 어딨는데 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거 예 다른 게임 가야겠는데 너무 정신없이 다음 다음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 죽겠어 잊었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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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